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번 시 첫 파이팅 하신다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보고 싶어요 아 저는 평소에 김고은이란 노래가 이제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했고 내가 여러분들과 같은 팬싱으로 매력적인 여배우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꼭 한번 같이 호흡을 맞춰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도깨비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너무나 해맞은 사랑스러운 은탈기였던 오은씨 덕분에 더 멋지고 쓸쓸한 김신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일자리를 이어서 오은씨한테 같이 작품하는 동안 배려 많이 해주고 상대로로서 너무나 잘해줘서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고요 아무튼 오늘 그 고은씨와 첫 만남을 가지시는 만큼 여러분들 진솔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음 다크로도 김고은씨가 지금보다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늘 좋은 연기를 영업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끝까지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